어! 푸바오 나왔어요! 푸바오 나왔어요! 지금부터 무편집 영상입니다. 지금 아직 찐치 안했거든요? 안 들어갔는데 저희 타임 아닌데 지금 제가 땡겨서 하는거라서 15점이세요. 푸바오 완전 삼각각각이에요. 푸바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생일인지 알아보면 이게 참고하니까 아... 푸바오 샤이 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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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줌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차례라서 조를 안서요 찌지 마요 생일 축하해 그래도 생일 때도 와서 다행이다 생일 축하하고 한국 이모들 삼촌들 대신 왔어 삼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진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름이랑 하늘이 데려올게 나서 저녁을 벗어 롯방 중에 앞부분 9월 20일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인데, 바로 회전초밥 하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타임 전부터 찍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뛰어다니세요. 새치기 너무 심하여서 오늘 좀 약간 서운했어요. 오늘 생일인지 알고 딱 올라가서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만의 TV에서만 볼 수 있는 무편집 영상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의 구독자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많이份 친구, 거기서 1차시 쇼핑하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3차시 쇼핑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누가 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 바뀐으로нос이 많아요. 오늘 내일은 미끄란러가 먼저 나올 거예요. 마지막은 아침이 5시에는 바람이구요. 오늘 Pik고 예스쇼핑은essed선 Route 2개가 다 WoodSegard 쪽까지 다녀옵니다. 제가 왔다 갔다 왔습니다. tours 제시쇼핑과 시드에서 잘 오는 거 같아요. 네, 거기서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다닐이 지금 trending 쇼핑을 하면 않았어요. 바삭바삭 건강해라 삼촌이 다음주에 한번 더 올게 우리 한국에 있는 이모들이랑 삼촌들도 다 널 부리워해 저희는UmU lockedamente 오늘 먹방 너무 잘 보여줬는데요 생일이랑 꽃이랑 대나무랑 상에 올려져 있어요 평소에 우와 삼촌 이모들 왔어요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삼촌이 보고 왔어 펜더월드 가서 잘 지낸다 엄마 아빠 방송들 빠이빠이 잘했어 오후에 올게 오전에 모르겠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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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뽀바오야 이모들이랑 삼촌들 대신해서 삼촌이 여기 월요일까지 지금 세 번째 오고 있다 우리 여름이 하늘이랑 여름이 하늘이 얼마 같이 올게 아 많이 찍었습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